특히 힙합을 오래 듣고 살아온 노친네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신예의 등장을 알리는 곡에 나스 목소리를 샘플링했다 The world is yours를 갖다 놓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선생님들은 근본력이 있는 친구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다들 펄펄 끌었어요 아 나스만큼 하네 이 사람 나스의 The world is yours를 샘플링 했지만 또 나스의 심각함은 거세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하다면 유치하거든요 가사를 살펴보면 섹스와 마약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어떻게 보면 딱 그 나이대 피치버그 청년이 할 법한 이야기들 사실 2010년이거든요 이 노래가 맞아요 이런 시도 함부로 못하던 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시도요 말씀하신 대로 유치한 그러면 작업실 내에서도 유치하다고 뭐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 너무 동네 애 같잖아 내가 신은 이 사이퍼가 내가 신은 이 나이키가 내 사이퍼를 완성해 그러니까요 그랬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듣기에는 너무 익숙한 힙합입니다 15년 앞서 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시간표를 놓고 보면 실제로 지금 세대의 음악 팬들이 열광을 할 만한 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출사표를 던지는 어린 래퍼의 패기 같은 것도 저는 이 키즈 믹스테이프에서 느껴지고요 이외에도 루키 시절에 발표한 노래 중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곡도 맥믈러의 이름을 세상의 알린 곡 중 하나인데 정말 단순하잖아요 나도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래 그렇죠 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시절에 맥믈러만이 갖고 있던 통통 튀는 면모들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미디어는 과할 정도의 하입을 넣어주고 또 그것이 좀 심한 부담감으로도 작용했을 수 있을 거예요 에미넴 이후 최고의 백인 래퍼가 나타났다 멋대로 띄워져놓고 그 말을 준비해놨거든요 한 20년 동안 미디어가 누가 없나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리지도 않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만한 백인 래퍼가 누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에미넴 이후 최고의 백인 래퍼가 될 제목이었고 그 찬사도 과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1호부터 바로 이어진 첫 정글 앨범 블루 슬라이드 파크가 기념비적인 악평을 받게 되었다는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런 것이 또 향후 맥믈러의 커리어를 크게 바꿔놓은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니아들도 맥믈러의 음악을 초기 음악과 후기 음악밖에 모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망한 음악 건너뛰느라고 그 사이에 있던 일에 대해서 호사가들이 떠들고 실현당하고 음악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아리아나 그란드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개인사에서 당했는지와 무관하게 이게 2018년에 맥믈러는 어마어마하게 순간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지에 도달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물론 2018년 스위밍 앨범에 앞서서 2016년 디바인 페미닌 앨범에서도 맥믈러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가로지르면서 아티스트로서 크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2018년에 나온 이 스위밍 앨범은 정말 저는 맥믈러 커리어의 결정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앨범에서 셀프케어를 감상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